대한민국 고생한 리허설입니다. 해피타임의 박성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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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... 목까지 빨개질 정도로 여기 와서... 오늘 인석 씨 의상이... 너희도 또 볼 수가 있어. 오늘 의상이... 오늘 이만 나비 의상이네. 나름대로 귀여운데요?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스티어드. 스티어드? 스티어드는 그걸 안 입어요. 아니, 인석 씨 의상을... 백이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. 갑옷을 입고 나오셔서... 아니,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... 주몽이에요, 주몽. 철기군, 철기군. 그리고 김창균 씨는... 잠깐 뒤돌아보세요. 아주머니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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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아니... 너무 붉은 걸로 말았어. 아니, 저도 모르게 뒷모습 보니까... 엄마!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저도 모르고...